참 못났어 내가 나를 봤어 우연히 친구 통해 들려온 이 소식에 나 교정관리 안되네 어쩌면 좋아 난 네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던 병 Honey Honey 어디가냐고 남자친구는 있대? 아침도 거기서 산대 뭐가 그리 궁금해 넌 그러게 나 왜 이래 1년이 넘게만 나와도 나의 짜증 다툼 끝에 너와 난 굿바이 멋지게 보내줄게 잘 가라 행복해 하며 뒤돌아섰지 살아있네 하루 이틀 지내만 했어 오랜만에 친구 놈들도 만나봤어 신나게 밤새 널 꼭 취하니 기분 좋고 그런데 왜 어느새 난 너의 집앞인데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조금 사람을 놓치고 이제와 후에 만나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말해 넌 진짜 그 애 아니면 돼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참 못났다 나 정말 왜 이러니 아니 내가 그렇게도 험 혼난거니 이 베이비 자기 허니 하던 이쁜 우리 애기 어디갔어 아무리 둘러봐도 이젠 없어 하루엔 종일 혼자 공상이야 밖에 비라도 오는 날이면 청승이야 이러면 안되는 건 나도 잘 아는데 그런데 진짜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단 말 아침에 잠도 오지 않던 깊고 깊은 밤 문득 네 생각엔 나 혼자서 걸어가 데려다주던 게 그때 생각이 나 내가 임을 속아 잘 지낼까 하며 뒤돌아서 오던 길에 Oh my god 이게 웬일이래 아이씨 오지 말걸 잠이나 잘걸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조금 사람을 놓치고 이제와 후에 만나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말해 넌 진짜 그 애 아니면 돼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참 못났다 정말 어쩌면 좋아요 나 어떡해야 해요 누가 나 좀 알려줘요 누가 나 좀 알려줘 친구놈들에게 물어봐도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봐도 대답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걸요 참 못났다 참 못났다 지금 사람을 놓치고 이제와 후에 만나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말해 넌 진짜 그 애 아니면 돼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참 못났다 참 못났다 참 못났다 내가 나를 see 내가 나를 봤던 내가 내가 나를 봤던 참 못났다